그러면 쉽게 올라가게 만들었으니까 자주 올라가서 관리를 해야 한다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용납 받겠습니다 이현웅 님을 반갑습니다 구미인간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단독주택 소개하는 시간이죠 브라질 브라질 갑니다 그 유명한 옥상 테라스 오 죽이네요 옥상 테라스 절대 따라 아 이 시간은 제가 계속 에어비앤비 집 소개를 할 거예요 이런 유행의 이런 유형의 집도 있구나 그거를 가볍게 가볍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걸 꼭 따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근데 브라질에 이런 집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옥상에 이제 요 옥상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옥상 테라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경사가 졌어요 땅이 경사져서 여기 좀 높아 여기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단으로 몇 단어 올라가면 그냥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자 그렇다 그러면 엄청난 관리를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태양광 전지판이 옆에 있어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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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실은 이 태양광 전지판은 옆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그냥 혼자 별도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닦아 줘야 돼 먼지가 쌓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닦아 주기에 편하게 그냥 1층에 내려 놓은 게 사실은 좋은 방식입니다 이거를 자꾸 지붕에 올리는데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1층은 지붕에 있는 테라스 중요하죠 지붕에 있는 테라스 그 다음에 거실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 침실 같지 않은 침실이 하나 있어요 집이 작기 때문에 침실 같은 침실이 이렇게 있죠 경사가 졌다 경사가 졌으니 여기서 그냥 램프처럼 계단이 아닙니다 브릿지처럼 올라가면 이 옥상 공간을 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않냐 보시면 여기 가운데 구멍이 빵 뚫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음자집 같은 거죠 사실은 이 집은 ㄷ자입니다 ㄷ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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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자에 앞에 지붕 있는 테라스가 붙어 버린 거야 붙어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붕 있는 테라스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짧으면 지붕 있는 테라스에 짧으면 쓸모가 없잖아 쓸모가 없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길게 예를 들어서 2m 이상을 뭐 2.5m 이상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햇볕이 들지 않아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차라리 구멍을 파 구멍을 파서 여기에 요 중정에다가 햇볕을 넣겠다는 거죠 햇볕을 넣으면 실들에 햇볕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뭐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런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디테일에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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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거야 어떻게 보면 ㄷ자 집인 거죠 ㄷ자 집인데 요 앞에 지붕 있는 테라스가 붙었다 그러면 이 폭이 아무래도 깊으니 햇볕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가운데에다가 모닥불 눕힐 겸 여기다 중정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죠 올라가면 뭐 이런 장점은 있죠 경치가 뭐 장난이 아닌데 그렇다 그러면 난 진짜 이걸 하고 싶어 하고 싶다 좋아 좋은데 엄청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방수 이거 데크 깔았잖아요 그 밑에 방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데크를 들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요런 데크 사이로 여기 물구멍이 있죠 물구멍으로 드레인을 하는데 여기에 낙엽이 쌓여서 막힙니다 막히는 거를 항상 데크 밑에 물이 흘러서 아마 여기 막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들어서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크를 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짜요 이렇게 괴짝을 짜듯이 딱딱딱 짝 그래서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그 틀에다가 다 막 붙여 놓으면 들 수가 없잖아요 들 수가 없는 데크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하고 싶어 이걸 진짜 하고 싶으면 이 데크 아니면 그냥 방수지 노출형 방수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검정 방수지를 그냥 시트지로 붙인다 붙이고 노출해 놓는다 차라리 그걸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관리하시는 게 어떠냐는 거죠 그게 맞다 맞다 그게 맞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갈로 이렇게 풀이 전달이 안 되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흙이면 여기 나무나 마감에 오염이 되니까 오염이 되니까 이 테두리를 전부 다 자갈로 많이 깝니다 까는 거죠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주방이 있는 거죠 한쪽은 이렇게 주방이 있고 여기에 가운데 ㄷ자 가운데 여기 햇빛이 들죠 햇빛이 들고 여기에 이제 캠프파이어를 해 놓고 이 앞에 앞에 전면은 지금 쫙 지붕 있는 테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 주방이 있고 이쪽에 침실이 있고 이쪽에 화장실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전면부에요 어디 보면 지붕 있는 테라스 바로 앞에 수영복을 입고 목욕을 해야 되나 어찌됐든 둘만 있는 집이니까 둘만 있는 연인을 위한 집입니다 이렇게 된거죠 이렇게 하고 이쪽에 침실이 있고 주방이 뒤로 들어가면 변기 이제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라는 동네 안 가봐서 모릅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얘도 하랏밤 자는데 35만원 가서 잘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뭐 점수도 높네요 그래서 디자인은 1.6 브라질 옥상 테라스 굿집 편리성은 1.6 가성비를 1.5 에너지 효율을 1.5 아이디어를 1.5 였어요 어떻게 보면 마당에서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옥상 마당을 만들었다 좋아 좋아 그러면 쉽게 올라가게 만들었으니까 자주 올라가서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으면 안 돼 절대 하지마 절대 하지 마세요 어쨌든 제가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집도 있구나 아 이런 집도 있네 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네 구멍이 뚫렸네 좋아 이렇게 하면 어우 좋긴 한데 야 진짜 그러네 이 방수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있다 제가 따라하라고 이걸 제시한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